안녕하세요. 대물나라 예쁜채여사의 대물나라 낚시장입니다. 여기 글을 보다시피 낚시장비 상담시 형국과 왕우대 상담 많은 손님들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거든요. 발판이나 자대 이런 큰 덩어리들, 파라솔 각도기 등등 예쁜채여사에게 상담을 해서 많이 우대를 받고 거래하는 분이 많아졌어요. 점점 늘어납니다. 온라인보다가 왕우대 되죠. 새가 외의 금액을 드릴 때가 많죠. 그렇지 못한 품목도 있고 그런 품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대가 돼서 서로가 상부상 좋은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좌대 발판, 받침틀, 기타 등등 문의사항이 있으면 예쁜채여사의 핸드폰으로 톡이나 문자 주시면 상담해 드려요. 모든 도매가 가능한 것은 다 형국과 우대를 제가 견적을 드립니다. 이렇게 참조하셔서 문의하십시오. 낚시장비 환자들은 아마 더 좋아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상담하다 보면 더 비싼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최대한 우대를 해서 제가 견적을 드리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다 보면 또 가격이 맞아서 구매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좌대 받침틀, 발판, 기타 등등 좋은 상황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네, 오늘은 8월 26일 되고요. 한 번 거래하면 또 계속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왜? 가격이 좋으니까 또 다른 제품도 좋게 드릴 수가 있거든요. 100% 다 좋게는 아니지만 그 중에 또 괜찮은 가격을 드릴 때가 많아요. 관심 가져주세요. 낚시장비 상담시 현금과 왕우대 상담 감사합니다. 여기에 제품들을 적어놓긴 했는데 빠진 것도 있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해드린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점점 더 예뻐지는 최여사였습니다.